아, 지금 렌즈가 없어요. 나 봉돌이 같기도 하고, 봉돌이 좋아져요. 그리고 이렇게 글리터를 예쁘게 붙여주셨는데 리허설 끝나고 나니까 속눈썹이랑 함께 없어졌어요. 속눈썹이 떨어졌어요, 오른쪽이. 이따 와서 오면 수정을 봐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높였어요. 머리를 쪼개피고 반묶음을 했습니다. 이 신 저 신, 다시 신. 일단 언니 끼고 꼈어. 내가 여기다 제시가 되면 할게. 보지 마. 해볼게요. 140초? 들었어. 들었다가? 언니 노래 들어. 제가 문제를 내고, 체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귀엽죠? 귀여워. 이거 세트로 하나 당황했어. 귀엽죠? 아무 스페셜. 제 선곡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가 있어요. 제가 내일 제 시험은요. 제가 내일 제 시험은요. 제가 내일 제 시험은요. 배우고 싶어요. 나 바나나랑. 바나나노. 바나내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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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내온이 이런거. 다나 다나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처음 들어본다 한번 다녀 바나네윤 바나네윤? 너에게 반했네윤? 다른 건 아니야 바나네언 와 실버버튼이 느껴셨대요? 이거는 다 아이로에 팬받을 놓뿐이야 진짜 우리 걷다노나 그래서 다시 해보자 다 갑니다 일단 힌트 아니야 일단 알려주세요 나 지금 10번째 사랑 나 지금 10번째 사랑 5개 얘기했어? 다시 해보자 10번째 4 뒤에 보세요 제가 내는 제시어는 이렇게 할게요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드림카 10번째 사랑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힌트? 힌트 원해? 힌트 원하면 어 힌트 원하면 여기에 카메라 보고 애교를 한번 부려 안 할게 뭐야? 힌트? 안 받을게요 다시 이게 안돼 나 그럴 수가 있나? 병 이거 틀리면 해야되면서 아니 열병 차가 뭐야?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아이고 힘든 거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눈빛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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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을게요 일단 해줘 열병 차가 뭐야? 대기실에 있다니까요 대기실에 있는 거 대기실에 있는 거 아니요 결명차 결명차 차 맞지? 아 잠깐만 아 그건네? 아 저기 있어요 나 가져올라 나 이거 보고 생각했는데 결명차 아 진짜? 동글랑 가잖아 글쎄 살먹한 로아왕 미샤의 이신저씨 보려소의 희침이었습니다 재밌었지 재밌었지 네